자, 여기가 미나리 밭이야, 미나리 밭. 아빠가 이렇게 미나리가 있잖아. 그리고 가위를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. 이게 미나리야. 이렇게. 잘라주잖아, 잘 잘라주잖아. 아빠 잘랐어. 아, 좋았어. 이거 많이 하는 사람 아빠가 또 선물 줄 거야? 응. 뽀뽀 떠요. 우와, 많이 했다. 집에 가서 엄마한테 먹어야지. 집에 가서? 자, 미나리 캤지? 미나리 볶음밥 먹고, 그 다음에 고기 먹자. 그래. 예쁘다. 예쁘게 예뻐지. 응, 예쁘게 먹자. 먹어봐, 여기. 다 먹자. 진짜 맛있어. 이거만 먹어 봐. 먹어보면 맛있다. 그래야 아빠하고 데이트 가서 반복 좀 사가고 그러지. 이제 친구 우리 집에 늘러올 거야? 응? 누구? 몰라. 우진이 오빠. 주황색 멋있네? 응. 아니 우진이 오빠 얘기를 여기서 왜 갑자기. 우진이 오빠. 우진이 오빠가 너 이거 미나리밥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거지. 우진이 오빠. 우진이 오빠. 우진이 오빠. 아, 끓이밍.